본신 사방은 어떻게 할까요? 그거 하시면 안 되죠. 우리 분신 사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귀신 부르는 일이고요. 근데 이제 목적이 없으면 괜찮아요. 그냥 아로마초 켠다 이러면 켤 수도 있어요. 있는데 초를 켜고 향을 밝히고 아니면 물을 떠 놓고 빌게 되면 거기에는 목적이 들어가잖아요. 그 목적에 맞게 그게 또 신도 앉아요. 근데 이게 좋은 신이 앉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허주나 귀신이나 악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불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경상도 말로는요. 그렇게 앉아버리면 본인이 더 힘들어지고 더 나빠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이 촛불 켜는 거. 소원을 빌잖아요. 재해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면 잡신이 앉아서 이상하게 변질될 수 있다니까. 귀신 부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목적 없는 괜찮은데 그 초 하나 켜놓고 손을 딱 모으고 마음을 모으는 순간 잘 짠데요. 향도 그래요. 그러면 그런 거냐? 일반인이 산에 가서 산에 가서 비는 것도 혼자 가시면 일반인이 혼자서 기도 다니고 저 그런 분 봤거든요. 일반인이 오반기도 들고 다녀요. 깜놀했어요. 저는 어떻게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TV에서 보고 자기 아는 옛날에 같이 다니던 보살님이 오반기 들고 자기가 막 이거 뽑아주고 했다고 산에 가서 자기가 오반기 뽑아가지고 있잖아. 자기가 막 공수져요. 큰일 났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허주라고 얘기하잖아요. 허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 산에 가서 촛불 켜는 거는 괜찮은데 혼자 가시면 안 되고요.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이랑 같이 가셔야 돼요. 그래야 허주 가시거나 이상한 게 끼어들거나 주장이 걸리거나 이런 걸 그 자리에서 바로 풀어줘야 돼요. 아니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죠. 그 대신 절에 가서 초 키시고 초 키는 데 가서 초 키시고 하는 건 좋아요. 그런 건 좋은데 본인이 뭐 있냐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안 되고 그리고 또 혼자 어디 가시는 것도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참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선생님하고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얘기하지만 사주를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사주 보신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보는데 타는 사람이 있고 안 타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듯이 이걸 타는 사람과 안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타는 사람은 절대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안 되고 남이 쓰던 물건, 남이 깃들어 있는 손길, 인기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의 기운이 있는 건 가져오시면 안 되는데 이런데 자지우지 안 되는 사람은 또 상관은 없어요. 그죠? 왜 저는 그래서 그 뭐야 구제옷 파시거나 중고 물건 파시는 분들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내가 이런 걸 좀 잘 타는 사람이면 이제 그건 옆에 있는 사람이나 자기가 잘 알 수가 있고 내가 이제 남이 준 물건을 딱 받았을 때 건강 상태나 멘탈 상태나 뭐 기분 상태가 안 좋으시면 다 아시거든요. 느낌 오잖아. 그렇다 싶으면 전화로 물어보시지 마시고 빨리 버리세요. 오늘도 사실은 제가 부적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주신 부적인데 그걸 가지니까 자꾸 꿈에서 검은 사자들이 나타나서 자기한테 자꾸 얘기를 건다고 하시길래 제가 어머니 그럼 부적 들고 다 오시든지 아니면 태우시든지 저한테 가지고 오시든지 이런 말도 해요. 그러니까 하물며 부적도 그렇게 기운해서 타니까 중고 물품이나 다른 사람 손길이 있는 건 좀 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는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도 괜찮으시고 안 되면 어떻게 저한테 연락해서 물어보시면 되겠죠. 초반은 하시면 안 되고요. 향 키셔도 안 되고요. 물 떠 놓는 것도 금지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나빠요. 저는 손을 모으기도 하라고는 안 해요. 그냥 염주를 돌리시든지 마음으로 그죠? 묵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옳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양하을 봐야겠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때부터 다 2님께 혼돈요. 다음은 또 3님께 혼돈요. 카페가 제일 기도합니다.